오늘의 전설 번안가요 열풍을 벌고 온 세시봉의 조영남 윤영주 씨입니다. 떠나간 우정한 법 사랑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네가 알고 있나 그렇게 좋자 그날이 그렇게 사랑한 날이 아빠께도 뽀뽀 엄마께도 뽀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제일 좋아 우리 엄마 뽀뽀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너는 흘려받아 이제 다 같이 뻗어 탈풀고 너는 흘려받아 이제 좋아하는 미워하는 우아하는 마음 없이 악해 봄이 없지 사랑을 주기만 할 때 구하는 넌 내가 나라로 갈 수 있거든 호차 어쩌면 10 13 감사합니다.